안녕하십니까. 덕양산업 오늘 또 보도록 할 건데 덕양산업이 이제 굉장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덕양산업이 왜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바로 차량용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전기차용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차량용 부품 만드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차량 판매도 늘어났고 전기차도 판매량이 늘어났고 생산량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매출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테마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런 지금 상승과 하락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또 신규 테마 모멘텀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신규 테마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겠죠. 자 요게 뭐냐면은 바로 요 국책사제 국책사업에 들어가는 바로 요 배터리 하우징 커버입니다. 커버 역시나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요게 이제 얼마만큼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고 사실 결국에는 요렇게 되면은 요 덕양산업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조금 더 밀접한 기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요 7천원 밑으로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격대 유지하는 거 보세요. 자 가격대 유지하는 거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받았던 요 라인 있죠. 8천원과 7천5백원 라인 요거 지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2차전지와 관련된 밀접한 사업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요 배터리 하우징 커버 개발 국책사업으로 주관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것만 됐다고 해서 요렇게 내용이 뭐 바닥을 바치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내용은 바로 이거요.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덕양산업이 맞나요? 재활용 소재 활용해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요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요런 내용들을 전부 다 2차전지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과 금융이 삼박자를 갖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어줘야 되고 기술력은 당연히 받쳐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덕양산업은 그에 따른 현대차 1차 벤더 기업으로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았고 그에 따른 매출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기업 거기다 이번에 정책 들어왔으니까 됐고 그러면은 금융적인 부분들까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받쳐주는 현금 자산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밑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덕양산업이 지금부터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케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높은 가격대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들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매도를 빠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고점을 며칠 동안 유지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고점 찍고 바로 내려왔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1, 2, 3, 4일 4일도 아니죠. 3일하고도 하루 만에 바로 빠져내려오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고점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이때까지 올라갈 때만 해도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은 지금부터는 배터리 커버 하우징에 대한 부분들 국책 사업과 함께 이렇게 국책 그 정부 정책 지원금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요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IRA 법안에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지었다. 그죠? 지원금을 많이 넣었고 근데 아직까지 유럽 쪽에는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안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배터리 3사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같이 뭔가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정부에서 밀어주는 형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한 기업이 덕양산업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책 사업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다 같이 외교 사절단 나가서 아 우리 배터리 카우징 커버 어디서 한다? 덕양산업에서 한다? 딱 얘기 나오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외교 사절단 그러니까 외교부 사절단 진행됐을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국책 사업을 영위하는 국책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다 보니까 덕양산업이 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해외 유럽 쪽에서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유럽 시장이 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유럽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의 반응은 더 남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력들도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문자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7,500원 8,000원과 7,500원 사이 여기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은 우리가 요 고점에서 얼마에 오늘 파세요? 제가 이상수급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보면서 왔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제가 적양산업으로는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수익 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4259-1633으로 문자 적양산업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대응책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짝짝짝짝 덕양산업 그룹으로 여러분의 번호를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단체 발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에 꼬리를 달고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 두 번 다시 매수 못할 자리입니다. 7,400원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슈팅이 나왔어요. 막 이제 VI 걸리면서 올라가요. 이상수급 들어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아 오늘 9,400원 9,450원에서 매도 걸어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7,400원에 사서 9,450원에 팔게 되면 수익 나잖아요. 못해도 20%, 30%입니다. 그쵸? 그렇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큰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딱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수익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은. 자 그거 도와드릴 테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큰 수익 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덕양산업으로 수익 나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 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닷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 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매달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닷권 행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 없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협압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이어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 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봇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닷건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해외 매출이 또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